안녕하세요 무사시오입니다. 오늘은 110 크러쉬를 가지고 왔는데 클럽지 1차 예약분 이에요 클럽지에서 1차로 예약을 성공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오늘 받으셨을겁니다 어 이게 조금 웃기죠 이게 조금 웃긴게 1차 예약분이 금방 순삭이 됐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빨리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클릭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야 재고 없음 그래서 1차 예약 하신 분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2차 예약자분이 실거에요 저도 1차 예약에 실패해서 2차 예약으로 걸어 놨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중고나라에서 주소 이전 방식으로 넘겨 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 가격 그대로 제가 돈을 지불하고 1차 예약분으로 주소 이전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게 됐고요 오늘 특별히 한정판에 대해서 이따가 10시에 생방송으로 조립도 할 건데 왜 반다이가 요즘에 클럽지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들을 자꾸 만드는지 점점 그 종류도 다행해지고 빈도수도 지금 잦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정규 라인업은 반대로 좀 줄어들고 있고 어 그 이유가 조금 비즈니스적인 이유랑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정규 라인업으로 많이 찍어내면은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업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수량만큼 재고가 없이 다 팔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적게 만들고 다 팔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전체 매출력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고 다 파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좋은 걔네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있습니다 조금 레어 하거나 주역기체가 아닌 조금 메인 줄기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은 클럽지로 발매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린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돈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프라모델을 하면서 막 나오는 대로 다 사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년 지난 거 사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신규 건프라 유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옛날 건프라들이 더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꾸준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얘네들이 재고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다이도 공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출 라인업이 무조건 확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이 커진다고 해서 왜냐하면 건프라가 가면 갈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퍼스트가 나오고 시드가 나오고 윙이 나오고 더브로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히트작들이 강간히 출시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기작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신규 유저라든지 기존 유저들도 점점 고객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벌써 30년 40년이 가까이 된 퍼스트도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옛날 라인업들을 옛날 라인업도 살리고 최신 라인업도 살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데 그게 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기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꼼수를 썼죠 한정판을 많이 찍어내면 된다 한정판을 많이 찍어낸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한정판으로 인기가 있는 것들은 계속 한정판을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한정판 재발매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수요 예측을 강제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1차에 1000개 팔았다가 어? 괜찮네 반응이? 그럼 2000개 어? 또 더 괜찮네? 이것도 다 팔 수 있네? 3000개 딱 정해놓고 팔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왔다죠 이게 프라모델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료비 얼마 안 드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출 라인업이라든지 플라스틱 팔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이게 제조 원가도 꽤나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출기에서 새로운 성형을 사출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자 그럼 한정판에 대한 얘기는 더 말하면 밤샐 것 같으니까 한번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 먼저 볼게요 박스가 굉장히 조금 한정 한정스럽죠 보통은 멋진 일러스트가 이렇게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금 힘 있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바탕은 이렇게 낙서한 것처럼 한자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제품명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백식괴, 백식크러쉬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건담빌드 다이버즈 외전에 나왔던 기체예요 그쪽 라인업들은 다 MG로 발매한다고 해요 큐베레 담드처럼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담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옆에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 아트보다는 뭔가 분위기를 강조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구성품은 탑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매뉴얼 한번 보겠습니다 반다이가 이제 파란, 작년부터인가요? 반다이가 파란색 로고로 바꿨죠 이제 브랜드명도 반다이 스피릿으로 바꾸고 월드 전세계적으로 브랜드명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다이 스피릿으로 나왔고 박스 아트 멋있죠? 런너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생방송 때 자세하게 한번 만들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소감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페이지 수는 총 19페이지까지 있고요 뒤에 이렇게 데칼 붙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실루엣은 정말 멋있죠 제가 이 실루엣에 반해 가지고 진짜 사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런너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알파벳 순으로 갑니다 먼저 A 런너 A 런너는 다중 컬러 성형입니다 뭐가 들었는가? 백팩 부분 들었고 허리 부분 들었고 약간의 은색 부품 인색 부품 파이프 그리고 클리어 부품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B 런너 자 그리고 B 런너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그 프레임 색깔이에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무슨 색이냐면은 어두운 티타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프레임 색깔 치고는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어요 보통 회색이던가 아니면은 은색 보통 회색으로 많이 나오죠 다크 그레이 요걸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은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닌게 그렇다고 아이언 색깔도 아니고 이쁜 티타늄 색깔도 아니고 조금 안 이쁜 티타늄 색깔로 나왔어요 보시죠 그죠 여기 B 런너고요 허벅지라든지 스커트 부분 허리 부분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고관절 부분인 것 같네요 자 다음 C 런너 두 장입니다 요것도 물론 프레임이고요 프레임 부품이고요 음 색깔 색깔이 아주 계속해서 눈에 띄죠 뭐 이제 허벅지라든지 다리 부분이라든지 손가락 부분 이런 것 같아요 D 런너입니다 마찬가지 색깔이고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계속해서 여기도 프레임 부분 있고요 이런데 많이 이거 특히 이제 큐블레이트 안드도 그랬지만 백식괴 같은 경우도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기체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도색으로 나중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자 이런너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뭐 파일럿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부품이죠 요것도 보니까 런너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엑스 쳐놓은 것들은 다 정크파츠거든요 정크파츠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슨 3분의 1 이상이 정크파츠인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3분의 1 이상이 정크파츠인 것 같아요 엄청나네 이거 뭐지 나중에 뭔가 바리에이션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정 한정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애플언너인데 요거는 요거랑 요거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 옵션 투옵션 두 가지 옵션으로 만들 수 있는 파츠라고 설명서에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특별하게 There are two options for F-parts 이렇게 써 있어요 언더게이트고요 피스 재질입니다 색깔은 이게 다크 그레이예요 다크 그레이 근데 다크 그레이 색깔은 잘 나왔네요 웰드라인도 꽤나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만들어 봐야 좀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 런너도 두 장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저는 뾰룩하게 튀어나오는 부분 같은데 여기 다 외장 파츠입니다 색깔은 F-parts이랑 똑같아요 엿개 부분이랑 여러가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장짜리 H-parts입니다 요것도 요거 요거 다 심지어 이런 부품들도 정크 파츠에요 똑같은게 없는데 이거 한장짜리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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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파츠에요 정크 파츠가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무슨 뭘 생각하고 이렇게 정크 파츠를 많이 만든건지 어 바리에이션 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i1 i2 런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이상한 티타늄 색깔이구요 프레임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크가 무지하게 많아요 정크가 더 많아요 요거 다 정크입니다 지금 요거 다 후 미치겠다 정크가 정크가 상상을 초월하네 J1 J2 런너입니다 요거는 유일하게 정크가 없는 런너에요 정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쓰이는 겁니다 여기 몰드 이쁘다 여기 몰드가 조금 이쁘게 나왔구요 음 성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K1 K2 런너입니다 요것도 정크 파츠가 더 많아요 반 이상이 정크입니다 지금 뭐 정크가 아닌거 세는게 더 빠르겠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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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정크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랑 4분의 1만 본 부품이구요 4분의 3은 정크인거 같아요 미치겠다 진짜 자 L 파츠입니다 자 L 런너입니다 L 런너 L 런너가 두장이 들어있는데 한장은 다 쓰는거고 한장 요거만 씁니다 요거만 빼놓고 다 정크에요 요거랑 요거 빼놓고 정크에요 이것만 본 부품입니다 세상에 M1 M2 런너 요것도 다 쓰는거에요 요거는 정크 파츠 없어요 완전 신규 런너인거 같아요 신규 런너는 되게 이쁘네 색깔은 딱 두가지 밖에 없 딱 세가지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티타늄색 다크 그레이색 그리고 흰색 자 N1 N2 런너인데 요것도 어 정크가 없어요 요거는 N런너는 정크가 없습니다 다 제대로 된 런너구요 근데 특이한게 지금 보면은 이 색깔이 티타늄색깔이라고 했죠 이상한 티타늄색깔이라고 되어있는데 웃긴게 매뉴얼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매뉴얼에는 N1 N2 파츠 그레이 M이라고 써있어요 그레이 M 이게 무슨 그레이야 이게 그레이랍니다 이게 그레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음 런너인데 이게 O1 런너거든요 요것도 그레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상에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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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색깔인겁니다 지금 자 보십쇼 자 O1 파츠 그레이 M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보면은 N1 N2도 그레이라고 써있어요 뭔가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와서 보니까 그 이상한 그 티타늄 누리끼리한 티타늄색들은 전부 그레이 M이라고 써있네요 얘네들이 사출색 플라스틱 팔레스를 잘못 넣었나 어떻게 된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원래 이 색깔로 나왔어야 될거 같은데 원래 이 색깔인거 같은데 얘네들이 의도한 색깔이 글쎄요 한번 가조를 해보고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거 같아요 Q3 파츠인데요 요것도 보면은 요 두개는 정크입니다 요 두개만 쓰는거에요 참 요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는 그레이 M이라고 써있어요 도저히 회색 같지가 않은데 마지막으로 폴리캡 지금 이게 폴리캡을 보니까 반다이 2015 라고 써있어요 반다이 2015 그러니까 신제품이 아닌거죠 이 폴리캡은 옛날 폴리캡이란 얘기에요 그리고 빔 파츠 클리어 파츠고요 약간 연질입니다 색깔은 누리끼리한 색인데 이거 연도 맞나요? 이거 연도 맞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습식 데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싸제 데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게 나올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식 데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식 크러쉬 백식 괴 런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0분이거든요 이따가 10시에 생방송으로 만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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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